안녕하세요 슈지입니다 자 오늘은 13일에 금요일 킬러퍼즐 제가 직접 제이슨이 되어 싹 다 한번 잡아 봅시다 렛츠고 우우 이준 하선이 후추달라고 익사했습니다 어 제이슨에 대한 여론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사의 소녀어머니 파멜라 메이스 아 그날 제이슨이 할부하며 어머니의 원수 오 잠깐만 오 제이슨이 등장했습니다 싹 다 쓸어버려야죠 렛츠기릿 오우 하하하하하 크리스탄 레이크 대악살 한번 진행해 봅시다 제이슨 내 원수 갚아주렴 오케이 어머니 제가 닌간들 다 잡아가지고 어머니 복수해 드릴게요 파이널 그릇 류성량 개멍쟁 후우 허허 시원하게 썰어버리는데요 이거 자 다음 미션 아주 추잡하니 아인격들이야 저기로 이동해 그들을 버려내려 제이슨 알았어요 엄마 엄마가 시키는 데로 할게요 해로와 샥샥샥 어 잠깐만 오케이 해로와 오우 오우 자 일단 한 명 깔끔하게 보냈습니다 마지막 소녀 슈우우 자 이번엔 어떻게 보내줄까요 슈우우 오우 제대로 꼽아버렸는데요 하하하 자 레벨 3 수술 탈출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또 잡아볼까요 자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아니다 이쪽으로 그대로 보내버리고 어 진짜 그 약간 퍼즐 맞추는 그런 느낌이네요 저쪽으로 어떻게 가야되지 은근히 머리를 써야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샥 아 오케이 됐다 에디어세여 파인더걸 아 저 녀석을 이번에 어떻게 요리해줄까요 가다 젤펑참 으음 우 펑 샥샥 샥 샥 아주 화끈하게 썰어버립니다 심야의 위여 어 뭐야 왜 널 피해 도망가는거지 넌 아주 특별한 아이고 오늘은 네 생일인데 말이지 그래 친구들아 오늘 내 생일이야 생일 기념으로다가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생일선물로 너의 목을 가져가야겠어 로드 어딜 가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내버릴까요 간다 씰 정말 잘하고있구나 아들아 피해 갈망을 보너스를 받아라 이제 그들을 해치워라 피해갈망이 꽉찼어요? 오 랭킹2로 올라갔습니다 상자.. 어.. 상작방도 있어? 하하하하 짜 짜 짜 짜 짜 쇠지레 오.. 새로운 무기를 손에 얻었습니다 이번엔 빠르르다가 그대로 털어버리자구요 기억해라 세이슨 어쨌든 도움이 필요하면 날 눌러 힌트를 받으렴 자 이번엔 어떻게 잡을까요? 자 여기를 이용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 귀찮게 하지마 엄마 걱정하지 말고 멀리 돌아서 가라고? 오케이 엄마 말대로 할게요 엄마가 시키는대로 한대는 합니다 아 그렇지 어디가십니까 Cop 오 Indigenous 마지막소년 잘가시게나 친구야 어 야 이번엔 빠룰 던져서 보내버렸는데요? 필르보고 도망칠 거로 봐. 그들이 죽여져. 공포에 떨어라! 라라라라라 아디오스 자 이번엔 어떻게 잡아볼까요? 자,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. 그렇지! 잘 가시게나! 어딜 도망가! 오우야... 하하 파오리어 옆에서 나와버렸네. 정신 못 차릴 때 그대로 지옥으로 보내줍시다. 야, 짜구가 돼버리다니요. 간접적인 피해. 호수 주변에서는 조심해, 제이슨. 너 물에 뜨지 못해. 아, 이게 익사한 기억 때문에 수영을 못합니다, 제이슨이. 자, 물에 안 빠지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뭐, 이거는 가볍게 잡고. 어? 아, 뭐야! 아, 익사를 해버렸네. 어? 시간여킹이 있다니요. 하하하하. 잘 가시게. 저,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눈을 보세요. 이것이 나의 다음 모습이다! 자, 이제 랭킹 3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랭킹 3. 자, 또 상작감을 하겠죠? 이번에는 어떤 무기를 줄까요? 빵! 짝! 짝! 나와라! 아령? 아령이요? 짝! 샥! 샥! 빵! 샥! 아, 이거 타격감이 썩 좋진 않은데. 아령으로 어떻게 피니쉬하는지 그것만 한 번 봅시다. 오, 그렇지! 아, 이거 죽이는 위치도 잘 잡아야 되네. 안녕? 이것이 아령의 위력이다. 뭐야? 아, 임팩트가 조금 약한 것 같은데요? 설마 뚝배기 브레이크인가? 뚝배기를 깨주마! 오우! 하하, 씨. 제대로 깨버렸는데? 자, 저 야외인 고객들에게 겁을 주면 덫으로 몰아붙일 수 있어.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벌을 내리렴. 하, 이거 타격감이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. 역시 칼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겐지로 갑니다. 자, 도망쳐라. 아, 이게 덫이군요. 오, 오케이. 소 downloads NO written 잘가시게! 부 Ort 이번에는 내가 직접 죽일 필요도 없었잖아? 그대로 질풍참으로 갑니다. 류성룡 개발죄! 제가 약간 무조건 아니군요. 시간 여행 발동! 뿅! 어 뭐야? 아 왜 다시 시작해? 그대로 파이널 겨울 류성룡 개발죄! 류성룡 개발죄! 워호우! 같이게 되면 대강기력부터 다 시작하렴 오케이 자 깔끔하게 보냈고요 아 이렇게 하면 안되네 이렇게 보내고 그렇지 잘 가시겠나 어허우! 뭘까 역시 저는 칼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 한 마리 그냥 익사시켰고요 잠깐 이럴때 그러면 빠져버리잖아 아 이거 안돼 아 그렇지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깔끔했다 안녕 빠이빠이 뿅! 와 피해갈망 보너스를 받고 새로운 무기를 얻을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엔 어떤 무기를 줄 텐가 랭킹 4로 올라갔습니다 뿅뿅 뿅뿅 카약패들 하하 야 이거 무기가 상당히 많네요 어 이게 마지막이구나 제이슨 복수는 너의 것이여 아 어떻게 해야되지 아 이렇게 가면 안돼 어 확실히 마지막 채터라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잘 가시구요 오 오 제이슨이 수영을 못한다는 점을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로 사라졌죠 아 주변에 제이슨이 어디에 숨어있을까요 어 지켜보고 있다 으아 까 꿍 우응 어 오 마이 갓 하하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제이슨이 되어 피해복수를 한 번 진행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다시 피해축제를 한 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